자 이제 6월 평가원이 드디어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실은 후련하다는 생각보다는 아 참 아쉬운 생각이 더 많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올해 사태가 사태이니 만큼 사실 고3다운 지금 수험생활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탓이 아니죠. 그쵸 또 시험도 빡빡빡 제대로 치러져야 그 전에 또 전범이 복습하면서 실력이 다져지는 건데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만 그런 여건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아무튼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구경수도 그렇고 사탐도 그렇고 매우 쉬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여러분들이 어떤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건 그래요. 세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쉽게 출제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올해 여러분들 학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비교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변별력이 별로 없잖아. 그럼 수능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수능마저도 너무 쉽게 출제되면은 학생들을 뭘로 나누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가 없죠. 아마 6월에 이번 내보고 조금 많이 놀랬을 거야. 좀 쉽게 냈는데 의외로 점수 인플레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만점을 받았지만은 선생님 생각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평가원은 전례 없이 수준을 낮게 출제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뭐 잘 본 거는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말을 세게 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 그래서 다 맞은 건 대단한 거야. 실수를 안 했다는 거니까. 오케이? 해설 들어가도록 하고 모든 해설 강의 선생님이 다 올릴 테니까 고3 시험들은 우리 3월도 올렸고 5월도 올렸고 매년 그렇게 합니다. 전범위를 한번 잘 정리할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 시험 못 본 친구든 잘 본 친구든 한번 들어주세요. 오케이? 자기가 전력을 다해서 풀었던 시험지잖아. 굉장히 중요한 건강 진단서 같은 거야. 너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거고 우리 오답노트에 잘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죠. 늘 준비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이번 6월 모평 대비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료를 잘 보시면 기점이잖아요. 여기가 이게 시작 기자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개념이다 부터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어 단어부터 기초부터 닦아 오십시오. 이게 시작 기자잖아. 끝 종점. 기종점 할 때. 여기가 영해의 시작이니까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영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영해라는 얘기야. 모든 주권이 미치는 바다죠. 우리 영자 들어가는 거. 영토든 영공이든 영해든 모든 주권이 미치죠. 단 영해는 무해한 선박 어선 같은 것들은 허가 없이 다른 나라의 어선은 우리나라의 영해를 지나갈 수 있죠. 예외적이죠. 하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영자는 영자 들어가는 지역은 모든 주권이 미치죠. 이것도 개념에서 많이 강조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영해범위를 안다면 여러분 여긴 몇 거야 여긴 변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참 좋은 문제죠. 이런 것들은. 이게 내수라고는 하죠. 기선 안쪽 바다 내수라고 그러는데 내수는 줄어들겠지만 영해 범위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는 나는 우리나라의 주권 특히 모든 주권이 미치죠. 그러면 이제 영해 밖에 바다는 뭐냐면 대개 우리나라의 EZ 정도 되는 건데 여긴 경제적 주권만 미치고 여긴 모든 주권이 미치죠. 디귿 다는 직선 기선이다. 그렇죠. 또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시비에리와 제주도 통상 기선 해안선 여기 시비에리가 이렇게 만나는 건데 제주도는 통상 기선이고 섬이 많은 황남에는 직선 기선 이건 다르다는 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다는 직선 기선이 맞습니다. 리을 라와 마의 최단 경로는 한일 중간 수역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한일 중간 수역이고 이게 한중 중간 수역 성격은 시작 공동 공동 어업 수역이죠. 공동 공동으로 한국 중국만 허가 없이 물고기 잡는다. 한국 일본만 허가 없이 물고기 잡는다. 지금 이 바다는 굳이 말하면 이 정도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한일 중간 수역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2번 문제 통계 자료를 각각 한 장의 지도로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이미 통계 지도 문제 나오면 가장 적합한 데를 조심하라 그랬지. 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여러 지역의 인구 증가율을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솔직히 여기서는 누가 봐도 인구 증가율은 이 그림이 좋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인구 증가율이 좋아? 이건 주로 분포 표현할 때 적합하거든. 이거는 이제 기온 수심 높이 등온선 등고선 등심선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쓰는 등치선도죠. 같은 값을 연결한 선. 자 이것은 지금 전입 전출이니까 이동이 들어간 거야. 우리가 배우는 5개의 통계 지도 중에서 5개의 통계 지도가 있잖아요. 여긴 지금 도형 표현도는 없어요. 5개의 통계 지도 중에 이동을 표현하는 유일한 지도 이동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는 유선도밖에 없다 그랬지. 그래서 통계 지도 문제 낼 때 있잖아요. 유선도는 100% 넣을 수밖에 없어. 왜? 대체 불가능한 지도니까. 답이 하나니까. 딱히 하나니까. 아무리 계직 클릭하rees 1cm 1cm 4